우리 남씨자손 같은 경우에 참 삶이 일반 사람하고는 틀리게 살아오셨나봐요. 삶 자체가 일반 사람이라면 이 나이면 직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 20대의 끝자락을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내가 또 그 위치를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이 일반적인 평범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남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학창시설에서부터 살아온 게 내 맘대로 살아온 게 없고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게 없고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챙겨야 되고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살아오셨다 해요. 맞아요? 대답을 하셔. 고개만 끄덕거렸다. 아무도 몰라.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우리 남씨자손이라 해요. 우리 남씨자손 같은 경우에 작년 수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 자체가 뒤틀어져 있을 테고 지금 현재 또한 마찬가지일 테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걸림돌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 남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걸림돌을 넘어서서 모든 게 끊어져 나가는 형국이에요. 정말 뭘 해도 이렇게 안 돼도 안 된다 소리가 나오고 뭘 해도 누가 진짜 옆에서 방해하는 것처럼 안 되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게 결과는 나와 있는 건데 그 결과의 반대치가 돌아가고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 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남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도 많이 치였을 테고 몸으로 치이기 때문에 금전도 많이 깨져나갔을 테고 우리 남씨자손 집안에 집안에 저희네 같은 분이 계시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우리 남씨자손 또한 저희네 쪽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셔. 우리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솔직히 20대 넘어서서 30대가 됐다 하면 우리네 뭐 이제 뭐 낼무렴 뭐 30대인데 뭐 그 힘든 인생 내가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그 남씨 집안의 조상님들한테 신령님들한테 굴복하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당장 생각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남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만 점을 보는 게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네. 다른 데서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와 같은 점사를 내리셨을 테고 저희 집에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그럼 다른 데서는 점을 어떻게 본 거야? 뭘 보고 다니신가? 뭔 점을? 사줌만 봤어 써가지고 사줌만 한 번 보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남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팔자 자체가 몸주로 태어날 때부터 저희네처럼 이렇게 몸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 힘들고 너무 파란만장해. 그러면 위에 내가 하나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 그러면 우리 남씨자손의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냐?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밑으로 내려 쏟으면 쏟았지 굴복을 해서 많이 빌고 사셔. 그러셔야 되는 분이셔. 우리 남씨자손이 어려서부터 내 가족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해오고 살았는 것처럼 이 길을 들어서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셔. 그래야 뭐가 좀 바뀌어도 바뀌고 생활 패턴 자체도 바뀌어나가고 인생 자체도 바뀌어나가고 팔자 자체도 바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지금 다른 거 어떠한 큰 문제가 있다 한들 그거를 치유한다 한들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된 생활보다는 이 길로 들어서서 그걸 다 끊어내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직 나이를 생각하면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길을 들어선다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길 자체가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가 거기하고 안 맞으면 사표 쓰고 나오고 그런 식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이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 남시자손은 그렇다는 거 그러니 내 팔자가 이러니 생각을 하시고 뭐가 걸리고 뭐가 어떻다 한들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 아셨죠?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내가 몸이 상하고 건강에 칼을 대야 될 형국이지만 그것 또한 크게 목숨에 지장이 있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 아셨지? 네. 다른 거 궁금한 게 있다 한들 제일 근본적인 게 치유가 돼야 나머지가 치유가 되잖아요. 네. 그죠? 그것 먼저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네.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참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길을 안 들어서도 되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분들은 갈려고 해. 근데 정작 이 길을 들어서야 되는 분들은 우리 남시자손처럼 거부를 해. 백이면 백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좀 잘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 아셨지? 네.